상대 1텔이요 우리 3텔이네 야 김영아 그 내가 하나 둘 셋 해봤을까봐 화이팅 한 번 한 느낌 한 번 본다 너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은데? 이게 바로 팀플레이지 모델님도 살짝 어린 몸이 해줘 다 와봐 지금 상대 마탐치 갈까진 떼야돼 어? 전령 깔았나 이거? 안 깔았구나 안깔아 자르반 강타 못쓰게 위쪽무빙 홀이랑 나랑 둘 다 노공이야 위쪽으로 위쪽으로 둘 다 초식이 자르반이랑 고대님 앞에서 압무빙해서 자르반 끌고가봐요 자르반 끌어줘 자르반 끌고가면 용 지금 그냥 끌어 가서 가 가 끌어줘 용용용용 용?! 마이코베이 빼야겠는데. осв Elizza 잼 아 холод다 아 이거 용 리젠 돼 가지고 아 그니까 리젠 실헤 아 이게 사워쿨팔 줘야 되겠네 의도 없네 이거 미드 푸시해줘 미드 푸시해줘 자르마 간다 자르마 죽이지 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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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잡으면 우리 미드 선 푸시 아래쪽으로 자르마 잡으면 미드 선 푸시 주고 욕먹는거야 이번에도 자르마가 자르마 안 무빙 모델님 안 무빙하면서 끌고 가주세요 미드 전향 깔았어 저의 용 저의 용 나 바로 못 이겨 뒤로가보샘 오케이 빼줘 좋아 왜 안 터져 바로 미드로 괜찮은 미드 이거 안 무빙하면 얘들 못 밀거든요 나 풀공 둘 다 없어 점있고 와보 샘 점있고 안무밍하면 애들 박채기 못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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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한번 뺐어 받을 수 있나 여기? 나 나 나 나 세트 높고 뒤로 뒤로 모델님 뒤로 1 뛰고 나이스 자르반 노플로공 자르반 노플로공 자르반 노플로공에 이거 괜찮은데? 계속 안무밍해요 샘 먹기 몇초야 먹기 몇초야 먹기 10초가 가보자 이거 자르반 노플로공 미니언 미니언 먹기 7초 여기 아래 아래 근데 안될거 같애 썸 봐도 괜찮은데 일단 모델 노테리다 20초 우리 하레이브 욕심냈으면 안됬다 그냥 먼저 미리 잡아 미드라인 봐주면 돼 미드라인 세트 온다 나 고러가고 있긴 해 나 고러가고 있긴 해 나 좀 멀다 좀 멀다 한턱 빠졌다 한턱 빠졌다 한턱 빠졌다 세트 세트 뒤로 뒤로 세트 높을 스톤 잘 들어가는데 괜찮은데 이거? 나 초식이 오 자르반 위에 W 없음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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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트부터 세트부터 뒤쪽 뒤쪽 잡았다 안되나? 1 빠졌다 뭐 안될거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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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될거 같아 자르반 여기 자르반 근데 피 관리 안됐는데 쌈보자 이거 쌈보자 우리 마너 없었어 우리 마너 없었어 쌈보자 이거 일단 치면서 치면서 자르반 여기 있을거야 니네가 와서 안되냐 쌈보자 쌈보자 지금 쌈보자 세트부터 세트부터 아 나 죽었네 나 먹기있어 나 먹기있어 우리 마너 없거든 그냥 이거 하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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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가 빠졌어 나 어그루 빼긴 했는데 나 어그루 빼긴 했는데 안 빼가줄래? 이거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안 빼겠다 이거 소심지기 사와야 돼 이거 이거 이렐린 드신래요 이거 지금 갈렸거든 야 이거 두세여 두세여 아 두세여 아 지금 말고 라인 클리어하고 가면 될 때 이거 부수고 용 갈라나 본데 어 괜찮거든 우리? 세트 없어서 그냥 천천히 천천히 안 들어가 앞라인부터 맞아 앞라인부터 세트 세트 진리언 노공이다 진리언 노공? 앞필 한단 빠졌다가 빠졌다가 미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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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노공으로 동교가 아니야 용으로 가자 용으로 가자 오리오리오리 먹기삼초 먹기삼초 나 안죽기네 나 안죽기네 이거 봐줘 봐줘 괜찮다 나 먹기있어 먹기있어 여기 더 줬냐 타봤어 타봤어 용까지 가자 용까지 가자 질겨 용 용 용 용 용 이 새끼 뭐야 그냥 용 나머지 용 용 inc办 용까지 norm 나 못에 태인데 뒷각봐서 세트 데려가볼게 깜짝놀라인자 봐줘 미드 거TIN 말고 미드 쿵탔어 미드 봐줘 미드 봤어 괜찮아 괜찮아 잘해봐 줄irable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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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안타 빠지자 잘해봤는데 아쉽네 이거 미드 바로 가야될 때? 나 탈퇴하겠다 미드 방해할거 같은데 미드 미드 우리 원딜 지금 못갔어 아니아니 이거 붙는다 붙는다 이거 빼야되 라인만 클리어하면 될 듯 15초라 그냥 내가 앞에서 비벼볼게 나 각오열이거든 각한만 봐봐 나 안죽어 나 안죽어 우리 언제 못가는중 이거 끌면은 이거 바론까지 연계된다 봐주면서 이거 쌤차 안죽어 괜찮다 이거 저거 뒤에서 볼까요 뒤에서 가자 가자 간다 간다 한타 빠지 한타 빠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집 막아줘야돼 집 막아줘야돼 여기 왔어 나 앞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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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이거 방금 집에 갈걸 그랬네 이게 쌈싸먹는 각이라 뒤로 돌아갈라 그랬는데 숨이 탁탁 막히는구만 일단 나는 나는 잘못 없어 저기 뭐야 상체쪽에서 좀 해결해놨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할거 다 했기때문에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좀 못하는게 일단은 제가 티어가 제일 낮아서 편하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게 있잖아요 편하게 해 하지만 진짜 편하게 하면 안되는거 있잖아 뭔지 알지 아 이런거 안주셔도 되는데 하지만 받는거 뭐 하여튼 그런게 있어 이게 아무래도 내가 티어가 낮아가지고 경험도 많이 없고 이런거 한 번 가자 오케이 아 근데 이걸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여기 맞출력 안되니까 경기 보는거 같은데 이번판은 피드백 없나요? 이번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조합이지 않았나? 근데 진리언 하나때문에 아니 나는 뭐 일단 한타 아니 근데 님들아 네네 개원하게 한 마디 막지 개원하게 한 마디 아니 이거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아 누가 그래 뭔소리야 아 진짜 한번 얘기해보세요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응?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뭐가 문제 같아요 요거판 요거판 저는 뭐 잘 모르겠네요 저 뒤에서 카이팅하느라 앞에서 상황을 못 봐가지고 에에 전령 미드 턴에 다시 피드백 턴에 미드가 미드 박아서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빠다리가 났는데 뭐 내가 한타 때 그렇게 잘한건 아닌거 같은데 근데 한타 때 어떡하라고요 어? 나는 뭐 그리고 미드 이레리 이레리 막픽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 게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그때 은파가 빗나갔지 않나요? 이레리 들어가고 했을때 나는 닳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은파가 받았어도 안됐나? 아니 근데 이게 좀 아쉬운게 리신이 좀 오래 살아서 한타를 해야되는데 매번 이제 딱 터져버려가지고 한타 시작하면 아니 근데 저희 한타 때 그 저희 포커싱이 무조건 용이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저는 용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나를 나한테 스킬을 다 박는단 말인데 아 그럼 전 죽어야 돼요 용을 먹고 왜냐면 이미 내 목표에는 여러분들 사용이 저희 그 컨셉이었잖아요 음 맞지 맞지 그럼 용을 주고 그럼 저는 뭐 한타를 한타에 집중하면은 용을 못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맞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운 조합이긴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냥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뭐 없는데 뭔가 뭔가 뭘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안주고 고래해드리는 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채팅창이 정글 차이라는데 뭐 나는 나 못하는 게 없어요 저한테 정글 차이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글 차이는 안 났고 에? 정글 차이는 안 났어요 뭐 정글 차이라고 그건 아니고 전 못 느꼈고 한타 할 때 근데 뭔가 챔프의 차이가 아닐까 그 리신이랑 자르반 솔직히 자르반이 한타 더 좋잖아요 조합 차이가 아닐까 아 근데 잠깐 제가 잘못 봤나 근데 이게 질량이 조금 신기하네 이거 버그인가요 혹시 라이엇이 약간 뭔가 잘못한 거 해킹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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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 같은데 잠깐 그럼 다같이 힘차게 기압 한번 넣고 시작할까요잉? 오케이 하나 둘 셋 퀘 오케이 아 여기 뭐야 내 위치 알고 있대 나 죽었다 이거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뒤로 빼고 쌤 뒤로 버려야돼 버려야돼 하지마 아 티티 괜찮아 괜찮아 총발이잖아 플래시죠 노틸 풀 쓴건가 이거? 노틸 아니야 신드라부터 떼봐요 나 요번에 한번 떼어줄 수 있어 나쁘지 않아 노아드 아이스 밀어줄까 이거 안죽지 안죽지 지금 전령 어떤? 앞에 짐 둘렀다가 우리만 갈 수 있는데 좋아 지금 치자 바로 치 상대는 바텀 라인을 올드? 노틸만 올드? 웬만하면 21층에 안보이긴한다 바로 치 바로 붙였어 나 아냐 아냐 아펠은 아 아펠까지 아펠까지 살짝 더 추면서 감 볼게요 감 볼게요 미드 밀면서 감 보는 느낌 와 이제 지금부터 와야될까 지금 봐줘야될 때? 오르닝콩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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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량부터 전량부터 신드라 늦어요 근데 쌍각 오면 될 때 쌍각 쌍각 미드 탑 서퍼 초시게임 미드 탑 서퍼 이거 이거 힐 힐 미드 탑 서퍼 초시게임 힐 힐 힐 수 있나 이거? 나 죽었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절하 이거 제일 라 오! 걔 초시게 하나 빠져봤어 아카에 노틀 리신 노틀 다 산다 뭐 이거? 다 산다 뭐 이거? 야 리신은 그냥 있어 다 있어 미드 서퍼 정글 초시게 여기 아래쪽 노틀 아래쪽 노틀 아래쪽 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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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노틀 봐야 한단 빠졌다가 노틀 노틀 천천히 월요일까지 오케이 빠졌으셈 한단 빠졌으셈 나 초시게 네네네네네 아펠님 네네네 오케이 여기 여기 딜들 딜까 괜찮다 나 공 3초 나이스 나이스 다시까켜 탈거 다 했다 나이스 여기고 네 이거 볼래요? 와우 와우 이거지 이거 바짝 바짝 나간다 나 혼자 대 치면서 오른이 궁으로 각보죠 아니면 아칼리 생각해야 돼 아칼리 치면서 위로 아칼리 빠졌다 얘들아 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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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4천 아칼리 도공 던졌다 쌍각 쌍 쌍 쌍 쌍 레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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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리신건다에 살짝 인지해줘 리신마크 리신마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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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르니 바텀 가고 카멜이 탁하면 되겠다 원딜님 레드 있으니까 먹을게요 저 뭐 템 나와요? 아 빨리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안나와요 사실 안나오는데 먹을라 했다가 말아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잘 맞춰보죠 아칼리가 올라가는 무브잉이야 아칼리가 올라가는 무브잉이야 리신 미드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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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있어 애들 많이 붙긴 해 나 또 갈게 이거 다 붙어야 돼 애들 다 붙는다 뒤에 다 붙는다 4대5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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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빠라도 돼 오른공 오른공 레넥 보타 이거 노틸 볼거야 노틸 뒷쪽 리신 신드라 프리슨 신드라 너플 천천히 천천히 카멜쪽 노틸 노플 노틸 끌어줄게 리신 노공 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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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고 바텀으로 오우 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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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이거 암라인 잡아줘서 푸시해줘야 된다 우리 전부다 이거 지금 걸은 느낌으로 해도 미드 앞으로 와야되고 저희 좀 멀어요 안쪽부 앞에서 Body 다 조에도 미드क 나이스 신드라 지금 드릴못해 신드라 드릴못해 신드라 볼게 맞아 맞아 신드라 노프리야 노프리야 신드라 노프리야? 공 안 쓴다? 봐줄게 봐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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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그랑 쏠려고 나머지 위대가면 될 땐 짓지 오케이 그지 나이스 나이스 그만 근데 어떻게 살았냐 괴물질은? 여기서요? 어 여기 그냥 신드라 묶어놓고 왔다갔다 하다가 가서 때려줘 그니까 지환씨 지금 판단 조금 신드라 묶어놓으면 이긴다는 그 판단 뭔지 알죠 제법인데 지? 기본이죠 기본 프릴탐 저 아펠 어때요? 16분에 신드라 타는거요? 아펠 아 여기서 혁규형 보는 느낌이네 아하 아하 아휴 뭐 아휴 아휴 혁규씨한테는 안되죠 그래도 아직 아휴 아휴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원 딜러는 포지션 좀 다르게 나왔다 약간 약간 난 탑이라서 그리고 망나니라니라서 그냥 무조건 저 보면 약간 눈 불키고 달리는데 원 딜는 보여도 약간 안 들어가네 와 나 이거 하고 솔랭 어떻게 하냐 역겨워가지고 어흠 너도 나 와 나 돌아버리겠네 아니 답박이네 진짜 이거 솔랭 퀼룩 돌리면 진짜 토 한 바가지 하겠네 그냥 물질리 자 갑시다 okay 3 2 1 휘잉 오케이 오케이 조심조심 다 썩을렸네 플랜트는 뭐 찍어요? 어른 거기 피해봐 피해봐 저 일렘 보고 찍을게요 E 아니면 W 찍을 것 같긴 한데 저 그냥 Q 찍을게요 지금 Q 찍었어요? W 찍고 그냥 저 E 찍고 쉴드 드림 문 내 올라와봐 바로 취장 아니야 갑니다 상대 바텀 못 맞춰도 돼 이거 바텀 밀면 됩니다 미드 라인 받아야 된다 맞아야 될 때? 맞아야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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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있어 김아 형 궁 와야돼 젤리 좀 드세요 엘리스 노플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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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엘리스부터 엘리스 노플 여기까지 엘리스 팩 뺏어 텔 없어 하나 더 먹고 갈래? 그거랑 아래 무빙 나 집 지은 거 같아 나 텔 봐줄 수 있다 이거 바로 전령턴 잡아도 될까? 나 바로 전령턴 잡을게 나 전령턴 엘리스 노플 우리 오른도 텔가 가능하긴 해 나 텔 없어 아 마나마가 없네 아 여기 아 전령치는 거 이거 나 안 됐다 전령은 먹었어 오케이 아 파이크 힐이야 지져지네 CS 아 이러면 안 돼 웨이브 지워봤어 웨이브 지웠어 이거 하면서 용 아니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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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 안찍어도 돼 구주 있어요 미드 타워 아 이러면 지금부터 어 내릴 수 있다 밑에 쓰면서 피해야 되는데 봐주셈 이거 살려줄 수 있어 묶었다 이거 나이스 잘했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 바텀 세게 바텀 세게 조물찌들 뭐야 탑 밀어봐 탑 밀어봐 탑 밀고 바텀 세게 네네 여기 생각 못해 미드 혼자 버시 해봐요 르블랑 미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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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아이씨 여기 봐줄 수 있나 그거 조심 너무 깊다 너무 깊다 봐줄 수 있나 여기로 가서 타워나가 좋지 나 미드 밀게 천천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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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노프해 나서 나한테 EW부터 해봐 EW 근데 되냐 길 나이스 미드 푸치부터 올라프 기달 미드 푸치부터 저시 갔다 이거 바텀 라인기달 이거 순모사 걸깍봉 오른닝 궁각 봐봐요 이거 궁각보자 네 좀만 더 앞으로 나오고 보자 여기 여기 뒤에 뒤에 여기 오른닝 궁 오른닝 궁 롤라그 넣지 괜찮은데 이거 빠져마 와아 야이스 이거 빼자 빼자 아 뭐야 죽었네 빠져 자야 집 찍을거면 내가 클리어 할거 자야 집 찍고 아 배시 리시 해드릴라다가 아.. 쎄시네요 그게 쎄시네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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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씨가 쎄시네 아 이거 바텀같이 그냥 다시 미드 앞라인 잡고 푸시지 앞라인 잡고 푸시하고 다음 턴 바텀 웨이브 밀리긴 해 괜찮은 괜찮은 용 20초 앞라인 잡고 푸시하고 상대 레드 고고고고 어 이거 걸어도 돼 보이면 롤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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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으로 용으로 아래쪽으로 잘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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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빼야됨 빼야됨 아니 이거 X댔는데 X댔셈 X댔셈 아 이거 싸움은 불편한거 같은데 아직 일단 TT 일단 TT 이거 나 안던졌으면 이거 봐줘 쎄 아 이게 풀숲걸 여기까지 넘어오면 나이스 한단 빠져봐 솔통은 다 터렸어 나이스 롤라그 롤라그 나이스 여기까지 보자 진정 이 자코 빠져야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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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오실래요 펄숲이 없다 안 돼 일로 가봐 이 돈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써요 아 롤라그 텔 도농는데 이거 용 줘야 될 거 텔 바로 찍으면 될 듯 그냥 아 근데 안 되겠다 아 줘야될 거 같은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한데 이거 텔 바로 찍고 오른궁 써보세요 알겠어 그냥 찍을게 나 다 와가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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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지 말고 락칸 아래로 아래로 끌어서 아래로 끌어봐 룰블럭디 룰블블럭디 더 끌어봐 더 끌어봐 더 끌어 더 끌셈 더 끌셈 저 W 10초 기다리다 어 치져 치져 0 0 0 0 0 오케이 한단 빠지셈 한단 빠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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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식으로 빠는 식으로 나이스 빼자 빼서 오케이 쭉 빼 공 10초 공 10초 미드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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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얘네 바론 띨을 수 있는 거 생각해 근데 나는 나는 집찍은 순간에 갈게 자 여기 봐세요 여기 봐세요 이게 사라지면 쳐서 쌍각 봐도 될 듯 라이즈랑 빠르긴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도 되겠다 미드 이거 다 같이 모여서 밀고 내 공 미드 이쪽 갈 수 아 바론가자 이거 미드 같이 밀었는데 미드 다 붙어 봐 여기까지 천천히 밀어 봐줘 라펠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바로 바론 가자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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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공 라이즈 공 봐줘 봐줘 터야돼 아 치발 그냥 치고 그냥 치고 와서 쓰마맞아 치고 오면 내가 싼 거 내가 싼 거 얘네 모른다 먹었다 위로 빼 위로 빼 위로 빼 위로 빼 내가 쌈보는 거 어때? 위로 빼자 그냥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더 들어오면 쌈보 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서 나도 여기서 볼게 미드가 나 미드가 나 미드가 나 미드가 나 미드가 나 바로 걸잖아 내가 보면 이거 그냥 다이브 쳐도 될 때 바로 다이브 쳐야 돼 다이브 쳐야 돼 아펠 보이면 거 아펠 수은인지 확인해 한쪽 시야 지켜야 돼 아펠 수은 없어 없어 아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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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 라인에 검 아 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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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븐 라이븐 라이븐 소리 소리 다시 날개 펼쳐야 될 때 우리 네 됐다 나 텔 없다 텔 없다 어 뭐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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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타워 미드 타워 미드 타워 미드 타워 나 때문에 미드 타워 미드 타워 미드 타워 오케이 하하하 아스 이거 쌈 괜찮은 쌈 괜찮은 밀 생각하자 근데 이거 이거 억제기 못 미는건데 지렸 억제기 타워 억제기 억제기 이거 PC가 없어서 앞을 오우 씨고 뭐야 이거 형 이거 한 대 봐 야 빼자 빼자 TTT 빼줘 형 빼야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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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공 있어 제가 힐러 한번 제가 파이크공 빼보면 제가 파이크공 빼보면 빠졌다 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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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아 뒤쪽 힐링 막 위에서 있어 출타기 있어서 빼야돼 얘들 때리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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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김형이 죽어 술동감 이거 이기면 빼면서 빼면서 파이크 파이크 너네 레전드다 이 새끼들아 아 파이크 나 위치팀 좋은데 아 아펠 뭐 아펠 나 공 없어 근데 나 빠져줄게 아씨 어 나 띄워줄게 돌아왔어 아 아펠 와봐 아펠 오 적었다 플래시 뺐다 르블란 플래시 나 살아왔어 나 살아왔어 에 hvor 어 전령 바론 치 아니 뭐야 장로 치는게 나오고 이거 투강타 봐야됨 이거 그럼 나랑 몇백 쓰리래지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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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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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정, 라이정, 라이정 GG GG 와 개멋있다, 판타 와 근데 그 레드쪽에서 나 진짜 개빡 집중했어 어, 지지긴 했다 거기 아 진짜 인정 최기명 합격 일단 그러면 내일은 아니 그 적팀, 적팀 우리 적팀 레드쪽 보면 안 돼? 티키타카 개지렸거든 거기서? 진짜 우리 이제 다 지렸어 4대4? 아니 이것도 근데 이거는 킹물지 아니 진짜 킹물지였어 이거는 존나 개지렸다 오골핑 아 근데 이거 진짜 아쉽다 락칸 W가 0.1초 빠야 되었으면 자동 야 이 부분, 이 부분 6대 아 와드였구나 저기 아 와드였네 근데 우리 포커싱이 다 좋았다 바로 갱풀 부르지 마, 바로 갱풀 보고 거기 존나 좋았던 거 근데 이거 자야가 힐 안 써줬으면 나 죽 바로 써줬죠 야 와 내 진짜 괴물지 쥐포트 질었다 진짜 구사한테 진짜 믿고 쓴다구 믿고 있었다구 믿고 있었다구 믿고 있었다구 와 진짜 게임이 수준이 다르네 내가 하던 건 롤이 아니었어 내가 하던 건 롤이 아니었어 그냥 합이 존나 좋아 이게 팀적인 움직임이 아 근데 저 파이크 저거 센트도 오졌다 저거 아 근데 저거 존나 오졌어 저거 때문에 아예 쥐포 했어 여기 어디서? 여기서 내려가서 이거 못 봤어 아 이거 이거 칼라 뭐지 이거 솔방울 터뜨린 거 어 아 이거? 여기서 진짜 우리 갱풀 보자는 콜이 나 김형은 녹을 줄 알았어 맞아 그래서 라데시 형이 X됐다 이랬잖아 어 맞아 니 녹는 줄 알고 아 됐다 내가 이거 자야가 힐 써줘서 살았어 살짝 이런 식으로 이 파이팅 여기 다 같이 뭉쳐가지고 솔직히 빼주고 이제 살짝 애들 오지마라 해주고 하아 파이크 저기 안졌네 하아 파이크 저기 안졌네 하아 파이크 저기 안졌네 저 아펠도 라칸 RW 반응 별로 지렸어 아니 여기서 리블랑 실수했는데 이거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지금 라칸 씨앗 안 보였었던데 여기도 실수했어 리블랑이 어 리블랑 실수해서 끊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한 번 도더라 왜곡이 그래서 못 들어왔어 라칸 억울하게 지렸는데 실례던 95% 정도? 아니 마지막에 플레이터님 라칸 궁 지렸더라 진짜 분할에 들어갔던데 혈탄 진짜 잘해 그냥 그게 없어 깔기 없어 깔기 근데 저런 애가 18살이라니 그러니까 성장 기대치 뭐야 도대체 아 나 오늘 못했어 나는 좀 못했어 안돼 강타는 잘했어 근데 우리 그게 지려 용전에 프로젝트 싹딱 집타이밍 다같이 잡아서 오는 음 아 플레이터가 플레이터가 지렸다 미쳤다니까 여기서 그냥 다 딱이 아닌거 같은데 딜이 존나 잘받는데 근데 괴물지인데 딜 박는거 봐 근데 지튜브 아니 아니 궁궤도 너무 좋은데? 아니 이게 지금 그거네 괴물지가 이거 그 살짝 앞뒤몬밍 시계 해가지고 라칸 궁각 잡아주고 여기서 조지는 각이었네 이거 그쵸 아 아 아 이게 진짜 뭐야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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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베리 벨베 오늘의어요 감사합니다.